가려나 진봉사, 잠 못냐고 밤불먹고 정신을 얻은 진봉사가 얻은 것은 고무안고 비대기네 집을 가져라니 터득 터득 흘러가며 악성통고 울며가서 하리문면 끌어오소서 어른아흘은 분한으로 빌들써 아주 아흘을 대처해주신다 아이고 여보 이게 유지기네생이오? 네 내 소론 말 들어봐. 우리 곽씨 살았을 때 유전이 지나도 구절 생각이야. 시야전 좀 내줘. 점심 없는 어린 것이 알바드로 큰 녀석이 배가 고파진명 못살리거도. 공사님 아니세요? 어린아이 일어주세요. 아이고, 그거 충기길들 좀 잘생겼다고. 내 손아치 복 없는 건 너희 모친이 비꼈으니 내가 아직 자랐거나. 아가씨 많이 먹어라. 공사님. 결혼해 주세서 안 보세요. 네, 뭐 다른지 간략할지도 없고요. 주인이. 그냥 이것만 귀해 주시오. 네, 그러세요. 가요사랑. 신봉사 어린아이를 받아앉고 팩을 더듬어 보니 팩이 풀렀겄다 어찌 좋던지 아지를 오르면서 돌아온다. 어둥둥이네 아들. 어둥둥이네 아들. 남문도들어 따위라. 허드나들아 둘러완다 둥둥이네 아들. 혁청 중앙이 은혜까지 여주절이야. 어둥둥이네 아들. 음, 음, 내 아들. 내가 아프듯 묻었지만 인물 속 부저를 houette 해눘서 λλά 둥둥이네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